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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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그거 아시나요 아버지 당신의 아들인 제가 넘어져서 발이 부러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팔이 다 낫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거 아시나요 당신의 아들인 제가 소학교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자라나서 중학교를 갑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조선으로 가신지 벌써 몇 해인지 벌써 몇 년인지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그립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저는 동생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야 주어야겠지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네가 잘하고 내가 만들기 스스로 좋은 사람 되기를 잊으려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것을 나를 아니하니 진실하고 좋은 사람 되기를 잊으려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조선으로 가신지 벌써 몇 년인지 벌써 몇 년인지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수원을 씁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우리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우리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우리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